안녕하세요. 저는 특전사 비호부대 근무 중인 중사진 최정락 하사 최준락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용산지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진 이종혁 아빠 이봉재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최전방 육사단 GOP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서 할아버지 호종현입니다. 아들들 얼굴 안 본 지가 거의 4개월이 다 넘어가는데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어 아들들 정락이 준다기. 어떤 부모든 오랫동안 아들을 못 본다면 보고 싶겠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라를 위해서 선돈 지원하여서 입대할 때 전쟁을 꺾은 할아버지 대견하고 달라고 느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둘 다 두 아들 다 지원을 간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되기도 했고 마음이 좋기도 했고 내가 아들들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 추운 날 전화방 각 지역에서 묵묵히 국가로 모여져 바툰바 국가방의 임무를 수용하는 장병님들 참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본인 가족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서 응원을 보냅니다. 아들들 힘들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엄마가 집에서 기다릴게. 복귀 잘해서 멋진 모습으로 엄마 아빠 있는 대로 와 오면 엄마가 꼭 안아줄게. 신축 연세에는 여러분 가족 모든 친지들이 더욱 건강하고 맡은 임무생 장소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복수 자중력 파이팅! 충성! gespannt! resilience 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